오늘 소개할 경품 소프트웨어는 소프트 오거나이저라는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거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주요 특징을 볼 수 있고요. 스크롤 아래로 살짝 내리면 기능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용도로는 그냥 무료 버전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고요. 프로 버전으로 등록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공홈에 나와있는 4가지 기능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품으로 제공하는 소프트 오거나이저는 공홈에서 제공하는 9.10 최신 버전은 아니고 9버전인 9.02입니다. 첨부한 링크룰러 경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 페이지를 이동하면 여기에서 소프트 오거나이저 셋업 9.02.exe라는 파일이 있죠. 해당 파일을 클릭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3분 정도가 걸리니까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설치하는 과정은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OK를 누른 다음에 Next, 동의함 체크, Next, Next를 누르면 설치는 금방 끝납니다. 피니쉬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웹페이지가 열리면서 각각의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추가된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설치가 끝난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렇게 영문으로 보이는데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부분을 누른 다음에 세팅으로 이동해서 Language 탭을 선택하고 언어 목록에서 한국어, 코리안을 선택한 다음에 OK를 누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종료됐다가 다시 실행이 되고 모든 메뉴가 한국어로 번역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프로 버전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요. 처음 설치를 하게 되면 프리 버전으로 보이게 됩니다. 프로로 업그레이드 탭을 누른 다음에 영상 하단 더보기라인 첨부와 라이선스 코드를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프로그램 UI를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면 대형 프로그램, 새롭게 설치한 프로그램, 자주 사용하는 거, 사용하지 않는 거, 원하는 거 선택을 하면 이렇게 목록으로 쭉 볼 수 있고요. 해당 항목을 선택을 하면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있고 레이스트 파일 등록된 개수, 추적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 흔적 팝업이 별도로 열립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설치한 프로그램을 지울 때는 응용 프로그램 제거를 누르거나 체크를 하면 제거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고요. 설치한 프로그램을 지워도 상관없는지 잘 모를 때는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온라인 검색을 눌러 어떤 프로그램인지 확인한 다음에 제거하면 됩니다. 기타 우클릭 메뉴 같은 경우에는 폴더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메뉴를 살펴보면 추적을 사용하여 설치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팝업이 열리고요. 추적하면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안내도 나오지만 이 추적기를 설치를 한 다음에 설치한 응용 프로그램을 나중에 제거를 할 때 찌꺼기 없이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기능이 필요한 분들은 다음을 눌러서 설치를 하면 설치한 소프트웨어 목록에 여기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제거된 응용 프로그램 찌꺼기라는 탭이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것들을 무조건 제거를 하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치한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탭을 누르면 새로운 버전이 있을 때 이렇게 다운로드 메뉴가 활성화되는데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은 선택하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점 3개를 누른 다음에 설정으로 이동해서 백그라운드 기능 탭을 누른 다음 시스템 부팅 시 소프트 오거나이저 시작 부분은 체크해전합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구동이 되고 특정 프로그램을 제거할 때 자동으로 남아있는 찌꺼기까지 전부 다 제거할 건지 팝업이 별도로 열립니다. 프로그램을 하루에도 수십 개 이렇게 설치하고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이 기능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탭, 목록 무시, 연결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설정하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업데이트 확인 부분에 베타 버전 알리지 않기 항목은 체크를 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공음에서 소개한 것처럼 꼭 필요한 기능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레보 언인스톨러나 아이오빗 언인스톨러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소프트 오거나이저를 이용해서 잔여 파일까지 깨끗하게 제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